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발갈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가이사리아에 살고 있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에 꽤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 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방인 중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다? 고넬료예요 9장까지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 살았느냐 하면 가이사리아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가이사리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차타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가이사라거든요 우리 성지순례팀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도시 해안도시고요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도시예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아시지만 도대체 여기에 항구도시를 건설할 장소가 아닌데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인데 정말 어거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를 대게 하려면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가 또 얼마나 깊은지 바로 그냥 나가면 40미터 깊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옛날 기술로 거기다가 뭘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메꿔야 방파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40미터 깊이까지 돌이나 바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옛날에 항구도시를 만들었대요 하여간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정말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는 도시를 옛날부터 항구도시로 흘러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생뚱맞게 거기다가 해안도시를 만들어요 항구도시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배 타고 와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도록 만들고 거기 아마 가장 직선거리로 짧은 거리였는지 몰라도 만들려면 또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부대 군인들이 거기 되게 많았는데 저는 뭐 몇 년 전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원형 경기장이 되게 참 인상 깊고 원형 극장이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그 마차 경기장 배너에 나오는 그 경기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해안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지중해의 그 쪽빛 바다가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로마 군이 주둔을 하게 되었겠죠 로마 군의 사명은 유대인들의 동교를 일단 맡고 군인들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수출입 화물을 통제하는 역할을 군인들이 했겠죠 그 다음에 황제나 황제 손님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오면 경호를 맞는 그런 일들을 이 이달리아 대 가이사레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 부대가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장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고넬료 라는 사람인데 백부장 하면 이제 부하가 백명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밑에 백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고 특히 로마 군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너무 신통망통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이따가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꽤 여러 나라를 이렇게 이제 한번 여행도 해보고 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참 많은 군함 타고 여러 군데 제가 다녀본 경험을 이렇게 보면 교회가 없을 것 같은 곳에도 교회가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기독교, 유럽 이런 데는 다 마찬가지고 불교 국가에도 교회가 있고요 해교 나라에도 교회가 있고요 중동 국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북한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물론 봉수교회나 이런 정치적인 교회도 있지만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다 있고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 복음의 투과력 복음의 빛의 투과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도 어떤 사상도 막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상도 못 막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투과되는 것이 있는데 물도 꽉 막아 놓으면 물이 못 들어오잖아요 빛도 마찬가지고 빛도 강렬하지만 완전히 차단막을 해놓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 공기도 웬만하면 들어오지만 정말 공기가 못 들어오도록 딱 막아 놓으면 공기가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투과력이 좋은 공기나 빛이나 물도 못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복음은 정말 못 들어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탈리아 군인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 아니면 진짜 기독교인이었다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이력서 쓸 때 기독교 이 정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기독교인이었음이 분명해요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뜻 중에 하나는 경건하다는 말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고넬로라는 사람은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치고 자기를 못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못 지키는 거거든요 자기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아무데나 자기를 두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을 경애하면 자기를 잘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남을 도울 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을 베풀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도와줘야 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내가 외면하고 열중시켜 해버리고 주머니 닫아버리면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요 욕심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지켜가기를 원하시면 암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해야 돼요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쪼개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유쾌케 하고 유익하게 하고 돕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기를 망하지 않고 지키게 만드는 법이에요 자꾸 끌어모으다 보면 그걸 자꾸 인색하고 아까워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그 돈과 함께 무너집니다 정말 자기를 지키길 원하신다면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아멘 기도하는 사람치고 자기를 흐트러트리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면 저절로 자신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성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나의 어떤 순결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이 이달리아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있는 것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냐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부인 자기 자녀 하여간 자기 가족들에게도 어쨌든 예수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넘겨보시면 7절에 7절에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랬어요 자 요파로 심부름을 보낼 때 베드로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이 고넬료가 누구를 택하여 보내느냐 하면 경관한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을 불렀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자기 부하 중에도 몇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100명이 다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온 집안도 믿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은근히 전도해 가지고 거기에 경관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탁월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오산 침대교 성도 여러분 골동성전 세교 성전 또 각가장에서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 주변을 밝히고 빛내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고넬료는 도대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걸까 제가 그 루트를 한번 추적을 좀 해봤는데 자 고넬료가 어디에 살았다고 그랬죠? 가히 살아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40절 자 8장 40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가이사리아에 이르니라 아하 가이사리아에 누가 있었다? 빌립이 있었구나 그러면 고넬료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구나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빌립 주사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쭉 봐왔지만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명의 안수 집사를 안수할 때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에 빌립 집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같이 안수받은 동기잖아요 안수 집사 동기잖아 그런데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피열려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자극이 된 분이 빌립이에요 내 친구 동료가 내 안수 집사 동기가 저렇게 보금전하다가 죽어갔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8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가지고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질 때 빌립도 가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누구까지 구원시켰느냐 하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까지도 구원시켰어요 우리가 봤죠? 마술사까지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 그 먼저 죽은 스테반 집사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살아있음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내 동기는 보금을 전하다가 누구는 죽기라도 했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 강렬한 동기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마술사 시몬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빌립 집사님이 퍼뜨리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감동받았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죠? 에디오피아 간닥의 요왕 국고를 맡은 네시를 전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사마리아에서 저 가사까지 수십 킬로를 내려와가지고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로 돌아가는 그 네시를 만나가지고 보금을 전해서 침내까지 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서 이 빌립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도의 씨앗을 심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빌립사님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8장 40절에 아까 본 대로 아소도에 왔고 가이사라에 왔는데 가이사라에서는 또 누구를 전도했다? 코넬료를 전도해서 코넬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보금의 영향력이 정말 놀랍게 이 빌립사님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바이러스의 전념력이 더 센가요? 아니면 좋은 보금의 전파력이 더 센가요?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훨씬 세요 제가 보니까 안 좋은 것은 금방금방 전파됩니다 우리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신천지 대구에서 번졌을 때 하루에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안 좋은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정말 급속도로 퍼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는 거잖아요 보금의 전파력은 너무나도 더딘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것은 영향력이 더디고 나쁜 것은 영향력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좋은 소문은 천천히 나고요 나쁜 소문은 하루아침이면 다 나요 이게 그만큼 나쁜 소문은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들으면 절대로 가만 안 했어요 바로 한 명한테 들으면 열 명한테 말해버려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그냥 자기만 듣고 끝내요 그런 걸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의 전파력은 너무나 위대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도성을 기쁨으로 만들고 에디오피아 간닥에 여왕의 내시를 전도해서 아프리카에 보금을 심고 그리고 그 이탈리아 군대에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 고넬률에게 보금을 전하는 정말 이 빌립 집사님 안수받은 목사님도 아닌데 그냥 안수 집사님일 뿐인데 이런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보면 정말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서 빌립 사님의 역할은 너무나 지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빌립 사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금의 전파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넬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9시쯤에 오후 3시죠 오후 3시쯤에 그 군인이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류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넬류야 환상 중에 밝기 봄에 자 보고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경건한 기도였으면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여야 할 것을 듣는 기도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여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고넬류의 기도는 얼마나 신실한 기도였는지 밝히 보고 고넬류야 하는 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위로 대해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자 천사한테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해요 첫 번째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런데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 어감이 어떠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정말 기도가 깊은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은 걸 보면 이미 이 사람은 기도가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다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도 안 들릴 거야 그냥 나는 그냥 한 번 주여 삼창하고 끝낼 거야 했다면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은 걸 보면 틀림없이 고네류는 기도 전부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고 보느냐 오늘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벌써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면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진짜였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도가 깊어져서 정말 고네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런데 뭐라고 그랬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다 상달되어 기억하고 있단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대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대놓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대놓고 기도도 못하고 대놓고 예배도 못 드리고 대놓고 구제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다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달리아 백부장은 적어도 지휘관이나 이런 동료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인지를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인지 대놓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혼자서 있을 때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떤 구제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우리가 아무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절대로 공짜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는 없어지는 기도가 하나도 없구나 다 기억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세계성전도 아멘 유튜브 성전에 계신 분들도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숙제를 하면서 자기 라이프 소리를 써오래요 그게 뭐 이야기 심리학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쭉 또 하루 저녁 앉아가지고 제 일대기를 이렇게 쭉 자선처럼 쓰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문득 제가 신학대학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험치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쓰면서 문득 제가 하나 또 발견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나를 불렀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을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주1학교 때 연극 같은 것을 하면 거의 연극 열 번을 하면 제가 거의 아홉 번은 제가 목사 역할을 했거든요 목사 꼭 공산당 총에 맞아 죽는 목사 역할을 그래서 부활절 날 죽고 성산절날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때 이제 부장집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여러분 제가 주1학교 때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애가 다 개들이 개죠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공산당 총에 맞아 죽는 목사 역할을 나보고 시켰을까 그러면서 뭔가 그 선생님들 판단에 종훈이가 잘 어울리니까 시켰겠죠 그러니까 몇 번 하고 났더니 그 부장집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너 앞으로 진짜 목사해도 잘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이게 하나님께 입력이 되고 기억이 됐나 봐요 그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해주셨던 그 말씀조차도 떠오르고 침내병원에서 1박 2일 동안 제가 쌍꺼피 터져가지고 이번에 있을 때 그때 지나가는 집사님들이 해줬던 그 말씀도 기억나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어릴 때 해줬던 그 말씀도 다 그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셔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제가 확정하고 신학계에 원수를 쓰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쭉 쓰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어떤 약속이나 결심이나 소원이나 해놓고 나는 감정적으로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신음 하나라도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하고 메모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달리아 군대에서 고넬료의 구제를 모르고 그 사람이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몰랐네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몰랐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라 5절에 그랬어요 베드로라 하시는 분을 청하여라 모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베드로라는 분을 알까요? 뭘까요? 모르죠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얼른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오늘 결론을 좀 내고자 하는데 고네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열심히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이대로 둬도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를 초대하셨을까 거리도 가이사라와 요파가 한 50km 차이가 나는데 이틀은 걸려야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 멀리 있는 베드로 선생님을 굳이 초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고네류를 위해서예요 고네류를 위해서 자 10장 24절에 보시면 10장 24절에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네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자 자기 직계가족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다가 복음 설교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도 친척들도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대한 것 같아요 초대하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1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베드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1장 연설을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탁월한 복음의 진술을 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고네류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어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교를 43절까지 딱 하십니다 복음의 진술에 대해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세 번째는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4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내를 베풀라 아하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 모든 회중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침내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아 이거는 목사님들의 역할이구나 자 그래서 온 집안과 함께 다 예수를 믿었지만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한번 듣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받고 침내받는 역할을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게 하려고 고넬료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하지만 그래도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시키려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이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고넬료를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도 사실은 고넬료에게 한 번은 갔어야 맞아요 왜 그러냐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참 베드로가 훌륭하긴 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믿었고 또 기적도 말씀도 많이 벗고 들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오천명까지 부흥시킨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었거든요 유대 관원들이 박해하고 감옥살이 할 때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가 베드로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이며 위대한 목회자였지만 베드로에게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전도와 목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이유가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몇이죠? 제6시, 낮 12시예요 낮 12시가 되니까 기도하다가 시장했겠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고자 함에 사람들을 준비시켰어요 점심 좀 식사 좀 준비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가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봤는데 세상에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런 짐승들이 내 귀에 달린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깜짝 놀래일이지만 13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짐승들을 네가 잡아먹어라 라고 소리가 딱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베드로의 첫 반응이 뭐죠? 주여 알겠습니다 였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은 다 속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래윅이나 신명기 14장 같은데 보면 여러분이 잘 듣는 세김질 안 한 짐승 뭐 굽 안 갈라진 짐승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세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OR에요 AND가 아니고 OR에요 세김질을 안 하는 대신에 굽이 갈라져도 먹으면 안 되고 굽이 안 갈라지고 세김질을 해도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음식법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법이에요 이 음식 귤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절대로 안 먹어요 절대로 생명을 걸고 지켜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율법에서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바삭하게 잘 알고 있는데 보자기에 담긴 그 짐승들이 전부 다 다 세김질을 안 하거나 굽 안 갈라진 짐승이 있는데 성령께서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도 안 먹어 왔었는데 어떻게 내가 배가 고프다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3절에 또 소리가 있었대 베드로와 이르나 잡아먹어라 두 번째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느냐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16절에 세 번 있었다 세 번 있는 동안 베드로는 결국은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숱한 말씀도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교회를 부흥시킨 정말 위대한 주역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견고한 진처럼 베드로의 가슴 속에 무너뜨릴 수 없는 철벽 같은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이방인들은 제외하고 이 말이었어요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의 유대인들은 보금전도의 대상이고 유대인들은 목회의 대상이지만 저 이방인 것들은 색임질 안 하고 굽 안 갈래진 짐승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꽉 박혀있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도 그것을 깨기 위해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와서 정말로 이 가이사리아의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금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죽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보금을 증가하는 그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주어서라도 내가 깨끗하다고 하다는 것을 네가 속도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는데 왜 너는 그것을 구분하느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직접 3년 동안 받았어도 여전히 깨지 못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 견고한 진처럼 무너뜨리지 않는 철옹무성 같은 것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는 시간이었나 이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 베드로는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뾰롱이 났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는 내 뜻을 내 소원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간 빌려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무리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데 내 생각 내 소원 내 꿈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었을 뿐 그러니까 응답되면 좋아하고 응답 안 되면 실망하고 여러분 기도가 정말 그 기능만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관철되도록 소망하는 것이 그게 정말 기도에 더 중요한 의미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도 보세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자를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되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가르칠 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기도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회를 그렇게 크게 했어도 딱 하나가 안 바뀌는 것이 있었으니 기도는 내 뜻이나 내 소원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관철시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변화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도 50대 중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서 제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제가 인생이 변화되었는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변화된 것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일어난 변화를 제가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 기도는 내가 어떤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뜻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했을 때 저에게 더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부산대학교 구구교육학과를 하나님 제가 지원했으니 꼭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 제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보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받은 응답 가지고 그 응답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셨어요 오산 침내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목을 전역하고 오산 침내교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제 변화와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결정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제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제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했을 때 사실은 저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았지 내 그 알량한 뜻을 정해놓고 요거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내게 주어진 좋은 일보다 그게 훨씬 많았어요 아하 기도는 두 가지 뜻이 다 있긴 하지만 진짜 내 삶을 바꾸는 기도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구나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 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줘서 응답 받았을 때 내게 일어난 질적인 변화와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귀하게 받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일어난 변화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내게 더 유익하고 복되고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의 기도 경험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진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일어난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보냈류가 보낸 사람을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베드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은 이제 땅 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했을 때 사도행전의 문은 더 크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그래서 드렸으면 좋겠다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찬양 한 곡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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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한 곡 하시고